아 이거 샘플이야 두개를 들면 모자가 떨어져요 모자옵니다 아신냄 봤지 남자들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발목이 좀 얇아서 단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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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라스도 난 또 이게 힘드신데 평상시 체력관리 어떻게 하세요?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. 저희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테니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원래 고등학교 때 테니스 되게 많이 쳤거든요. 유학할 때 운동하면서 외국 친구들이랑 많이 사귀었으니까 테니스를 이제 하루에 한 5시간씩 쳤던 적이 있어요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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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